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민점이? 우주에서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너만 보여 학교하는 모든 순간 친한 친구 민점이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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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! 우정이 왜 안 와? 떡볶이 다 씹는데 친구들 좀 만나고 온대 우정이는 대체 친구가 몇 명이야? 난 우리 셋끼리인데 내 말이 아무튼 우정이는 인싸라서 탈이라니까 인싸 만우정 등장이요! 우정이 왔네? 빨리 앉아 들어와 친구 좀 데려왔는데 괜찮지? 괜찮아 여기 앉아 안녕 영희 친구 반갑 헬로 한 명이 아니었어? 좀 들어가 줄래? 야 잠깐만 여기 줘 야 나 물 좀 자 수자 바지 찍어 시켰어? 내 절친이 친구를 데려왔다 한 명도 아니고 때로 만친소 만우정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얜 만우정 친구 얜 만우정 친구의 친구 얜 만우정 친구의 친구 얜 만우정 친구의 친구 얜 만우정 친구의 친구 옆집 사는 애 얜 만우정 친구의 친구 옆집 사는 애 사촌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거의 모르는 사람 아님? 뭔 소리야.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다 친구지.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. 그치? 맞다. 오늘 파자마 파티에 인원하기로 하지 않았어? 그걸 아는 애가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오냐? 라고 말하고 싶지만. 영광이네. 수많은 친구 중에 우릴 기억하고 있었다니. 난 또 다른 친구들 챙기느라 우린 까먹은 줄. 까먹긴. 쩌미집으로 가면 되지? 이따가 우리 집. 야, 적적 좀 먹어라. 눈치 좀 챙기라고. 눈치는 만우정 너부터 챙기셔. 허리야. 이게 얼마 만에 셋이 뭉치는 거야? 진짜 우정이는 맨날 다른 친구들이나 데려오고. 하나, 둘, 셋. 앗다, 음료수! 우정이는 포도맛, 체리는 체리맛 좋아하는데?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. 나 벌써 도착. 파자마 입고 대기 중. 뭐야, 만우정 벌써 온 거야? 아, 안 됐는데. 침대에 시옷이 숨겨놨는데. 안 돼. 어, 점이 왔어? 우정아, 우정아 비켜봐. 여기 뭐 숨겨놨단 말이야. 아, 이거 찾니? 공부 좀 해라, 공부 좀. 30점이 뭐냐, 30점이. 우정이는 여기 있는데. 이 소는 뭐야? 야, 미식! 야, 놀라지마, 놀라지마. 내 친구야, 친구. 안녕? 아, 쟨 또 뭐야. 우리 셋이서만 하는 파자마 파티인데. 근데 발이 뚫린? 몇 명 더 왔어. 괜찮지? 근데 체리는? 체리? 집에 갔어. 어? 어? 몰라. 갑자기 배 아프다고 가더라. 쟨 또. 똑딱해. 모르는 애들이랑 파자마 파티 싫어. 아, 똥치 없는 바. 우와, 이거 예쁘다. 야, 나한테 이거 잘 어울리지? 어? 봐봐, 봐봐. 어, 그거 파티 장식한 건데? 어허, 나도, 나도. 어, 난 이거 입어볼래. 아, 튜이사는 따로 없나? 우와, 이거 모자 봐봐. 이거 모자 써봐. 아, 쟤미야. 괜찮지? 흐흑. 흐흑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당장 다 나가. 라고 말하고 싶지만. 아, 음. 아, 찝찝해. 아, 뭐야, 이지? 응? 아, 니네 집 변기 고장. 꽉 막혔어. 아우, 아까까지 멀쩡했는데.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아, 너가 집주인이잖아. 빨리 좀 고쳐봐. 알았어, 미안해. 아, 이 내 팔자에 파자마 파티는 무슨. 아, 밤새 변기나 뚫는 신세가 웬 말이냐고. 너무해, 너무한다고. 와, 너무 뛰었어. 아, 얄받아. 쩌미쩌미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. 쩌미쩌미 콜센터 연결 중입니다. 쩌미쩌미 콜센터. 쩌미쩌미 콜센터. 쩌미쩌미 콜센터. 쩌미쩌미 콜센터. 쩌미쩌미 콜센터. 여보세요? 네네, 고객님. 인싸 친구 폰 연결됐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그게요. 아, 우정님 보고 딴 애들이랑 절교하라고 할 수도 없고. 우리 셋이서만 놀자고 하기엔 또 쩌장해 보이고. 아아! 우와, 너무해. 빨리 변기 다 뚫어도 돼. 네, 당신의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뭐야, 소원 벌써 쓴 거야? 아, 그냥 소리 지른 것 같아. 얘들아! 얘들아! 변기 다 뚫었어! 얘들아, 이제 화장실 쏟아! 파장아파티 완전 망했어! 진짜 엉망진창이었다니까 먼저 가길 잘했네 난 그 꼴 못 봐 얘들아 안녕 어제 완전 재밌었지? 그치? 분위기 왜 그래? 싸하네 난 몰라 난 몰라 어떡해 어떡해 왜 그래? 나 지금 잃어버렸나 봐 어디서? 몰라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생긴 지갑인데? 우리랑 같은 거잖아 셋이 산 거 이거 맞지? 잠깐만 줘봐 만호점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쩜이 지갑 잃어버렸다는데 지금 셀카를 찍을 때야? 찾았어 지갑 뭐래? 편의점 언니한테 방금 사진 보냈거든? 네 지갑 거기 있대 이거 맞지? 어 맞아 맞아 아 살았다 우정이 너 편의점 언니 전본도 알아? 어 친구거든 친구? 그 언니 대학생 아니야? 대학생하고는 뭐 친구 안 되나? 난 될 것 같은데 쩌미쩌미 친구들의 사이라폰 나도 우정이 같은 친구 있어 맨날 처음 보는 애 데려와서 완전 피곤해 난 낯가림 있다고 다른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는 봤어야지 허락도 안 받고 데려오는 건 완전 무매너 같은데 나도 우정이 같은 캐릭터인데 친구 많이 생기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? 미안 지갑 찾아서 진짜 진짜 다행이야 어때? 친구 많은 덕 좀 받지? 그래도 너 마누정 어? 다음에 친구 데려올 땐 우리 허락부터 받아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미리 알았어 미안 미안 하나 더 인원수 제한 있어 두 명 이상은 안 돼 다섯 명까지는 봐주라 아니 네 명 세 명 세 명까지는 데려와도 된다고 해줘 제발 응? 아휴 못말려 하는 거 봐서